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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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는 얘기나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꽁냥꽁냥 앉아서 내 손으로 뭔가 만들기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원래는 내가 공부를 좀 해갖고 공무원밥을 먹었어야 돼요. 어디 물어보고 가본 적이 있으시죠? 네. 한 번 있었어요. 공무원밥 먹어야 된다. 나랏밥 먹어야 된다. 소리 못 들었으니까 가고 보면 이게 맞다 그러던가 영업사원, 설치사원 이게 맞다 하던가 그건 아니라고 하던가 저는 병원하고 이런 데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심장이 약해서 본인은 그런 데 가가지고 좋을 게 없고 남녀로 봤을 때 본인은 여자의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무심한 같은 애들이 있듯이 근데 여자는 대표적으로 어쨌든 여리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앉아서 하는 일 손으로 뭔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원래 공부를 했더라면 나라의 밥을 먹으면서 내가 펜대를 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못했다 아입니까 내가 뭐 어쨌든 논다고 안 했는지 머리가 딸려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못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뭔가 어떠한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떠한 것들을 시작을 하게 늦지는 않았어요. 늦지는 않았다. 원래는 내가 이번 연도 초반에 내가 하는 일 원래 했던 일도 다 깨져야 돼. 그만두든 내가 뭔가 사람으로 치든 내 일로 치든 돈으로 치든 다 쳤어야 돼. 이런 게 초반에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직장 간세에서 내가 짜증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 해가지고 했다가 한번 내렸네. 맞아요. 나 그냥 던질까라는 그게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뭐 빨리 했든 뒤에 했든 끝난 거는 미련을 버리세요. 그래서 다른 데에 똑같은 일을 찾아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돌아다니는 일은 별로 본인한테 안 맞아요. 궁디 붙이고 앉아요. 계속 오빠의 허벅지가 그렇게 굵을 수도 있다. 운동을 핑계고 자 미안. 나 왜 허벅지 봐서. 초반은 다 지나갔어요. 상반기는 다 지나갔어요. 하반기한테 본인은 삼재지만 똑같은 친구와 같이 와서 똑같은 삼재이기는 하지만 본인한테는 어떠한 기인의 발복이 조금 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거다. 근데 사람은 골라서 조금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들어올 때 악인과 기인은 같이 들어요. 좋고 나쁘면 같이 드는데 사람이 들고 날고 할 때 있어가지고 사리 판단을 좀 잘해라. 엄마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인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해줄 것처럼 하는데 속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다 100% 믿지 마세요. 키가 얇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판락판락 무슨 팔랑귀도 아니고 뭐 해보자 뭐 해보자 하면 또 잘 해볼까 하고 또 고민에 빠져요. 갈 때라. 마음이. 줏대가 없어. 오빠야가. 등치에 비해서 내 줏대가 없어. 내 중심점을 조금 잘 잡고 가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뭘 하고 할 때 재정상태가 된다 하면 공부를 해서 뭔가 다시 내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생각은 하지 말래요. 특별하게 조금 내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데 그런 것 또한 내가 무지해요. 아직까지. 네. 하다가 남들이 안 하는 거에 조금 내가 눈을 떠야 된다 얘기를 하시거든. 똑같이 가다 보면 나는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연도에 기인의 발곡이 되는 거에 조금 내가 몰두를 하시고요. 내년 1, 2월이 지나고 나면 본인은 운기가 괜찮습니다. 3월부터는 본인한테 어쨌든 돈의 바람이든 어떤 사람 바람이든 깨지는 게 아니라 조금 안정선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니 그 상승의 기운 잘 타서 앞전 친구한테 얘기했듯이 물 들어올 때 노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근데 본인도 똑같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그게 저 사람하고 틀리게 본인은 3월 이후부터예요. 양념 3월부터 시작이라 소리가 나오거든 1, 2월달은 뭐 나가도 나갈 게 있고 어떤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면 1, 2월달은 그렇게 가시더라도 3월부터는 내가 물 확 들어올 때 확 져라. 이 소리가 나.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와 또 틀리게 공부하면서 또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것이 그죠. 돈 벌어야 될까? 아이가 먹고 놀 수 없어. 아이가 그렇다고 지금 나 들어갖고 백수생활 할 수는 없다 아입니까? 네. 엄마한테 돈 달라 있기가 아빠한테 돈 달라 있기가 응? 그러니까 내 할돌이는 하되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는 해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셔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 달 이번 연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달은 10월달이에요. 양력이 됐든 음력이 됐든 그때만 사람 조심 뭐 돈 나가는 것들 뭔가 깨지는 용기가 들어오니 네. 그 때 말고는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마흔하나때부터 치고 올라갈 거예요. 네. 분명히 치고 올라갑니다. 그 수면위로 이렇게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할 때 수면 밑에서 있다가 위로 올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흔하나에 치고 올라가니 네. 그 때 그 용기를 잘 잡고 가셔야만 본인이 하늘로 승천을 할까요. 그자. 네. 양지사 무지 말로 태어났으면 치고 올라가 봐야 될까요. 여성의 여자의 기운이 강하다 하더라도 소심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범한 여자들이 많잖아. 네. 그런 기운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기 얇고 줏대 없고 그거처럼 가셔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듯이 내가 지금 계획을 뭘 하겠다라고 딱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잡았기 때문에 중심이 안 잡혔다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도 충분히 가능하니 그렇게 가보셔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와. 그리고 본인 크게 다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다 이게 딱 나오지는 않지만 본인은 수술 자국이라든지 어쨌든 뭔가 자국이 크게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야만 내가 몸으로 뭔가 치는 일이 없다. 그러거든. 그래서 뭐 크게 뭐 얼굴에다가 뭐 크게 안 생기고 내가 들어놓지 않으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액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시술을 살짝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액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칼자국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일어내냐면 사고가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나한테 아주 해되게 들어올 수 있는 시비다툼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본인은 그러니까 누구 하나 싸움을 하더라도 어떻게 마르려고 하다가 본인이 대신 칼을 맞을 수 있는 칼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점 보러 가니까 병원이랑 안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칼 이런 거를 피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본인한테 큰 흉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흉이 없었다라면 앞으로 그럴 일이 있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그거를 액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맹장을 수술 안 했으면 맹장 괜찮아도 떼달라 하세요. 그럼 수술 자국이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라도 어 맹장 필요 없다 아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액땜을 하라는 거야. 그렇다고 오빠가 여자도 아닌데 눈을 쬐세요 코를 세우세요 할 수는 없는가 애가 그렇잖아. 콧대 세울래? 약간 생각은 있는데 콧대 세워 콧대 생각은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흉이 생기거든 그냥 안에 생기든 뭘 하든 어 필러 말고 그니까 보족물 어 그걸 하든 어쨌든 내가 코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 다른 이목구분은 괜찮거든 내 코가 꺼졌어 어 간장학적으로 코가 꺼지면 어떻다 내 기운이 꺼진다 아무튼 그렇게 조금 액땜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내년 점은 또 내년에 나한테 점 보러 와 네 속 시원하잖아 친구도 속 시원하다고 그랬어 네 저번에 갔는데는 저한테 뭐 막 기문이 열려 있다면서 기문은 무슨 달나라 가서 그런 소리 하라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네 아니요 근데 그런 말 해도 이게 맞나 시끄럽다 하세요 침 뱉고 와도 돼요 그러면 네 그 기문 간장 막 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신 받을래요 아니면 그런 소리 듣고 다니지 마세요 네 나도 제자가 남자 제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엄마가 그랬어 제자가 들어올 거라고 네 본인은 그런 그거는 아니에요 네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은 있지만 네 뒤늦게라도 어떠한 공부라도 펜때를 잡으시오 뭐 이 손가락 요새는 뭐 요렇게 공부하는 상황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재주를 뽐내고 내가 이거를 뽐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개발을 하고 뭘 만들어내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생각하잖아 네? 그런 거 생각하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거 괜찮을 거 같아요 알겠죠 네 기문은 없어요 네 없고 화개는 있어요 화개 나를 뽐내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네 나를 자랑하고 사세요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어 그 저 여자 친구요 네 여자는 언제쯤 돈 많이 모아놨어요 돈은 그냥 조금 모아놨어요 네 떼떼무치인가 배 또 이렇게 쑥기없게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네 여자를 만났을 때 쑥기없다 아입니까 말도 없고 묵직하게 보이는 거와 소심하게 보이는 거는 틀려요 어 근데 어 든든하게 보이 이기는 하지만 되게 소심하게 보이거든요 여자들이 봤을 때 네 그래서 코 때 세워야 되겠다 오빠 하하하하 또 어째 그거 생길난 거 없지 않아 그렇죠 어디 가서 인기는 이렇게 생겼고만 왜 왜 안 따라주더나 네 그렇고 근데 또 딱히 눈 좀 낮춰도 된다 어 네 오빠가 눈이 좀 높다 네 어 다른 사람에 비해 눈이 좀 높아 네 자꾸 위를 보거든 네 좀 한 단계만 낮춰봐봐 사람이 또 들어온다 그리고 인연은 있어요 어 내 인연은 있고 네 결혼은 합니까 아 물으면 어 결혼한다 소리는 나오니까 네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베트남 여자 없고 중국 여자도 없고 이거는 아니니까 네 어 인연은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개인줄 열린다고 여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 이번 연도도 개인줄 있고 내년도 개인줄 있어요 인연 잘 잡아보세요 그 대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소심하게 보이지 말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진짜 과감하게 가 남자답게 네 내가 니 지켜줄게 그리고 또 집착은 하지 말고 네 집착 그거는 나쁜거다 네 집착하는 사람들이 집착한다 말 절대 안하거든 네 어 근데 오빠도 어떠한 사람을 한 사람을 좋아하면 의리가 있어 본인이 내 말 틀린나 맞아요 아 이따 보니까 어 뭐 잘못을 안했다 해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사람인데 네 어쨌든 궁합은 잘 보고 네 만나세요 만나되 음 크 크 크 크 크 크 틀에 갇히는 걸 싫어해요 본인 옆에 사람은 음 내가 미리 보여서 얘기하는 거야 네 틀에 자꾸 가둘라 해요 근데 나는 틀에 안 가두는데 라고 본인은 또 본인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오빠한테는 지약이야 오케이 네네 가만히 생각해봐 지나간 여자애들한테 네 이래라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아 네 얘기했지 네 했잖아 네 맞아요 야 아닌 거 같아 맞거든 네 우리 동자님 되게 연공을 하셔가지고 네 다 말해주더라 엄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해왔던 연애의 방식 그대로 가시면 내 트라우마 속에 내가 틀 안에 갇혀 있었더라면 그 틀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내밀면 돼요 그니까 그것만 벗어나시면 네 여자친구하고도 뭐 오랫도록 잘 사귀어서 네 결혼한다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 네 긴 줄 열렸을 때 사람 잘 잡으세요 네 소개팅을 하든 뭐 어디 동호회를 나가든 뭐 뭐 뭐 뭐 인자에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하지 말고 네 알겠지 요새는 하도 희한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리고 여자 생기는 궁합 보러와 네 잠재도 풀어내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딱 마지막에 알겠어요 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Gang 감사합니다.